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이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 밝히면서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산하 노조 간부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됩니다. 김동명 위원장은 8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광양에서의 유혈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노동에 대한 탄압, 혐오, 어떤 반노동 정책들이 지속해서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윤 정부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가 정권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공농성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유혈 진압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의문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노사정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전면 폐쇄된 상황입니다. 뉴스 토마토 박한솔입니다.